오금의 빛 오금의 빛 용문 불변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신과 성룡님의 가마감동 역사 위로 흉만하신 은혜가 이제 메스메디아 시대에 온 지구촌이 일권에 또 한 채널에 연결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월드 언론사 총연대 발대식을 통해서 우리 모든 메스콤을 통해 또 각기 받은 달란트를 통해서 이 땅의 복음안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십자나 군대로서 주의 사생 일사가구의 신앙으로 함께하는 사랑하는 휘연 종된 그리위에 또 특별히 평생을 이 언론사에서 종사한 이 기능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연결되는 큰 사역을 위해서 앞서서 수고하는 우리 이사장 정진희 목사님과 또 이번에 김춘한 박장님께서 이 귀한 월기총의 큰 사역에 함께하시고 교육하는 모든 일들 또 여기에 모든 우리 지도위원들 총재단 이분들 모든 각 단체 격려하는 일들 손길마다 이제부터 영원히 무궁토로 함께 있을지어다. 아멘 할렐루야 우리 형진희 이사장님 정말 놀이 속에 한국의 목사님들 이름 다 기억하시고 단체 다 기억하시고 뭐 얼마나 정말 평생의 완력을 월기총에 쏟아붓는데요. 한 번 격려 박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줄이 오는 것도 아닌데 필롭고 뭐 밤낮이 이렇게 쓰시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 월기총이 꼭 잘 될 줄 믿습니다.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보니까 정말 단체 아주 정말 총수들이 담고 있는데요. 우리 옆에 분 서로 한번 저도 격려하고 싶은데 서로 옆에 분 격려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아까 그 시작 전에 비종진 목사님께서 수고 많이 해서 한마디 제가 감동이 엄청 많이 됐어요. 음물 날아오더라고요. 수고해서 한마디 격려의 말씀이 큰 힘이 됩니다. 이 시간에는 우리 제2부 월기총 언론사 총연대 발대시 우리 김원숙 우리 중재단장님께서 사회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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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